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오늘도 간단하게 브리핑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15 총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부분들은 거의 전체적으로 다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제야 H님이나 또 장영우 대표 그리고 또 제야 전문가 이런 분들이 4월 10일 총선에 대한 지역구 비례대표에 대해 굉장히 심층 분석을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속속 그 내용들이 답지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하고 공유하게 되면 4월 10일 총선 실상뿐만 아니고 사전투표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2014년부터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선거 사물을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선거결과를 제조생산 발표해 왔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아주 상세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4월 10일 총선 그런 주제를 제가 좀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하는 방송이지만 매일 이런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고 마치 양파 까듯이 까도 까도 새롭고 놀라운 일들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여러분께서는 정말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고받으실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참 어제 제가 야 이 꼭 죽어봐야 되나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이제 제목으로 써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꼭 이게 이제 맞는 말 같아 가지고 오늘도 한 번 정도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부정선거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오늘 von을 이끌고 있는 김미영 원장의 글을 보다 보니까 인류 역사상 최악의 부정선거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도 과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부정선거가 지속돼 온 겁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10년 동안 부정선거가 지속돼 왔다는 것은 실로 놀라울 그 자체죠. 그리고 10년 동안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선거 부정을 저질러 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엄청난 일이죠. 10년 동안 어제 개수를 해보니까 12번의 공직선거가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보궐선거를 합치게 되면 12번 공직선거가 전부 다 사전투표를 조작한 그런 선거였죠.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문정권 하에서 7번의 부정선거가 있었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4번의 공직선거가 있었고 공직선거가 모두 다 부정선거가 있었던 거죠. 정상적인 사회 같으면 그 부정선거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엊그제 윤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석상에서 총선에 대한 소회를 밝히셨는데 딱 잡아떼지 않습니까 딱 잡아떼다는 이야기는 선거 부정을 계속해서 용인하겠다는 뜻이고 그것은 이제 곧바로 2027년도 대통령선거가 이제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의 소나기에 들어가는 것을 미리 예고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의 선거들은 그 이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총선이 이어지겠지만 그 선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지금도 긴가민가하고 또 선거부정 실상을 아시는 분들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그냥 안타까운 마음만 갖고 지켜보고 계신 것이고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국민들이 그냥 적당히 묻고 넘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문제를 이끌어가고 선거관립위원회는 기고만장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악악 소리를 찔러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선거부정 가두리 양식장 안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비교적 다른 나라 상황은 소상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한국은 다행스러운 것이 선거를 마치게 되면 법적으로 선거 데이터를 즉시 이렇게 공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거 데이터가 공표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선거부정을 밝힐 수가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중요한 것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기록을 대한민국이 기록하게 됐고 그것은 10년 동안 줄기차게 부정선거가 저질러져 왔고 그리고 그 부정선거가 거의 동일한 방식을 사용해 가지고 부정선거가 저질러져 왔고 그리고 10년 동안 역대 정부들이 대부분 그것을 문개 왔고 그리고 선거부정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문정권은 물론이고 기대를 모으고 출범했던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된 그런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아예 작심하고 이 문제를 그냥 다 깔아뭉개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그것이 기네스북 정도가 아니고 그냥 인류 역사상 이렇게 극악무도하고 무지막지한 그런 선거부정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대중들이 많이 몰랐으면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건데 낱낱이 밝혀져 가지고 도저히 숨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그냥 뱃속까지 다 이렇게 이런 파헤전도 불구하고 이 선거부정 문제를 그러니까 부정선거 카르텔이 어마어마하게 경고한 거죠 언론들의 침묵 식자천들의 외명 그리고 검찰과 경찰의 먼산복이 대통령의 닥치고 뭡니까 은폐하기 그 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여당 사람들의 무관심 부정선거를 저질렀고 뺨을 맞아도 찍소리 못하는 그런 당선자들 낙선자들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되면 정말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선거부정 사례를 북조선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도 정말 참 대단한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어쨌든 누가 당선되고 낙선되고 그런 문제를 떠나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인간으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고 또 한국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힘이 닿는 대로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또 그 자료를 또 분석 결과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주 상세하게 알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